athletes enjoyed their video korea nomer 1 YouTube channel welcome to watta WTA 약속 its investigating 터브가솔린 4WD의 산길, 언덕길, 눈길을 오르막길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덕길을 산길을 오르막길을 오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4륜구동을 사용하는 겁니다 도루투스 안에는 HTRAC의 AWD가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 사항으로서 선택을 하셨다면 언덕길 오를 때 지금처럼 4륜구동을 선택하셔서 저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들어있는 저 버튼이 들어왔으면 올라가시기에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4륜구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륜구동으로 산길, 언덕길, 호바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운전모드 중에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주 힘차게 언덕길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미끄럽거나 고바가 심할 때는 지구저구 행태로 운전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면 아주 쉽게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루투스 안 1.6 터보 가솔린 4WD의 산길, 언덕길, 언덕길을 오를 때 쉽게 오르는 방법은 바로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이 아닌 1륜구동일 때, 언덕길에는 스포츠 모드를 활용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